좌파와 좌익의 뚜렷한 특징이란 지적 오만이나 교만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안다. 우리가 잘 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임대차 보호법을 밀어붙여서 집값을 폭등시키고 이런 난리법석을 여러분들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니 임금주도 성장이니 그런 이상한 정책을 가지고 엄청나게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교만이지 않습니까? 지적 교만. 보수주의 가치란 것은 겸손이거든요. 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적으로 겸손한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나는 내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좀 생각을 못하냐 이야기.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슨 죽일 놈처럼 그렇게 달라들어가지고 뭐죠? 오만 가지 그냥 그렇게 욕설을 그냥 유튜브 댓글상에 그냥 퍼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